이게 뭔데요? 속옷이요? 프리티에스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프리티에스다 네?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수건은 뭐고? 그 다음에 이 가방? 국이? 닭고기? 아니 근데 이거는 뭐고?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아 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해요? 어쩌고저쩌고요? 네 뭐 짐을 써요? 어디 가요? 두 번째 공짜는 수영장에서 있는 수영국입니다 내일 워터파크 가요? 워터파크라기보다는 내일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러 가는데요 학교에서 수영수업을 한다고요?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..엄청.. 상품설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존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만대 치맛바지예요 아 이렇게 수영복을 가져가야되네요 네 이것도 새로 샀어요 아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수영복이에요 액션 액션 아 이거 좀.. 아 이거 좀.. 아니 근데 모자는 왜 써요? 상현아는 수영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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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졸린거처럼 보이네요 아 진짜.. 빵 터졌어요 상현아 물완경을 또 갖고 와요 물완경이요? 잠시도 안되면 그러니까 네 네 네 아 이렇게요? 상현아 지금 괜찮네요 상현아 어때요? 상현아 놀래 상현아 놀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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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아 상현아 이상해요 상현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고요? 상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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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 상현아 아 눈 아파요 이거 영상에 나가도 돼요? 원래 이런 모습으로 지내니까 상관없어요 누랑이 안 쓰려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자국 났어요 얼굴에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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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 났네 자국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소중한 걸 챙겨야 하는데 이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뭔데요? 그게 뭔데요? 속옷이요?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 있어요?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 우리 가방 샀어요 새로 가방 샀어요? 닭고기 네 닭고기 여기 가방에서 샀습니다 네네네 내일은 안녕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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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안 물어본 게 있는데 그렇게 했어 네 아 근데 수영 잘해요? 네 엄청 잘해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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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